K-ALK 아마 어떠한 기대를 하셨는지 모르겠지만 두 분이 오실 건데 기존에 있는 선수는 지금 아니고 오늘 상dem에서 계약주세요 계약서 데이식을 쓰고있어서 사진 찍고 이쪽으로 바로 넘어지고 그리고 선수들 영입에 대한 것에 대해서 그런 의미를 보안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사전에 사실 공지가 없어서 추측만 좀 하다가 추측으로는 혹시 이제 2023년 새로운 시작을 팬들과 함께하는 이런 이벤트를 하지 않을까 했는데 너무 충격적입니다 지금 간판에 보여요 아니요 마침 유무더라고요 이게 바로 운명이라는 게 아닐까 운명이 쉽습니다 유정민 선수 팬들 처음으로 만나는데 좀 기분 어떠세요? 좀 긴장 많이 돼요 또 설레기도 하고 이런 행사가 처음이다 보니까 아 여우 기분 고맙습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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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은혜 하나, 둘, 셋. 사실 아직도 실감이 안 나와서 엄청 떨어와서 하고 싶은 말도 제대로 못 했는데 항상 파이팅 하시고 이번 시즌 최고야 하려고 결쳤으면 좋겠어요. 올해 토끼띠의 해인 것처럼 깜짝깜짝 뛰어올라서 목표까지 함께 갔으면 좋겠습니다. 파이팅. 팬분들께서 되게 반갑게 맞아주셔서 저도 기분 좋게 행사에 참여할 수 있었고요. 이런 행사가 많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 정도로 되게 좋은 분위기 속에서 행사를 마무리했었습니다. 앞으로도 이런 행사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불러주신다면 열심히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It was a fantastic event to meet the fans. I enjoy it and I cannot wait to start train and play games here in Sioux. Let's go.